루컴즈 입체물사의 전자동 세탁기 12kg입니다. 가격은 33만 4천원입니다. 모던 블랙 투명 강화 유리 도어 안전장치의 설계로 트렌디함은 물론 안전성까지 갖췄습니다. 5갈래로 구성된 유선형의 세탁판 날개를 통해 의류 손상은 최소화하고 찌든 때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옷감의 종류 색상 오염도에 따라 세탁 코스를 설정하는 맞춤형 세탁을 통해 시간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세탁조 자동 균형 장치로 더 오래 사용 가능한 루컴즈 입체물사의 전자동 세탁기 어떠신가요? 미디어 워터 매직 큐브 세탁기 13kg입니다. 가격은 32만 8천 6백 10원입니다. 물을 내뿜는 맥동기 장착으로 엉켜있는 세탁물을 풀어주며 구석구석 지든 때와 얼룩을 제거합니다. 스테인리스 4통 큐브 구조가 옷을 적시고 마사지하듯 두드리고 얼룩을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강력한 회오리 물살 세탁으로 속 시원한 세탁이 가능하며 FCS 기능이 20에서 40%까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유니버셜 파워 모터 장착으로 더 강한 리듬을 자랑하는 미디어 워터 매직 큐브 세탁기 어떠신가요? 캐리어 클라윈드 전자동 세탁기 13kg입니다. 가격은 317,680원입니다. 세탁물 용량에 따라 물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원터치 맞춤 세탁 기능과 10단계 수위 조절 기능으로 더욱 세심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8가지 세탁 코스를 제공해 옷감 및 상황에 따라 찌든 때 없는 적절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로켓 물살로 세탁조 내 묵은 때와 잔여 세제를 제거해주며 이중 먼지 필터가 빨래 먼지 제거를 도와줍니다.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세탁조에 허니콘 패턴을 더해 옷감에 해짐도 방지해주는 캐리어 클라윈드 전자동 세탁기 어떠신가요? 엘지전자 통돌이 세탁기 16kg입니다.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와이드 사이즈로 세탁물을 넣고 빼기 쉬우며 강화유리를 사용한 다이아몬드 글라스 도어로 깨끗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부드럽게 닫히도록 소프트 안전 도어가 적용돼 사용감이 좋으며 통세척 코스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 10년 무상 보증으로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부가 앞쪽에 있는 전면 컨트롤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엘지전자 통돌이 세탁기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그랑대 통버블 세탁기 16kg입니다. 가격은 48만 8480원입니다. 버블키트로 풍부한 버블을 옷감에 침투시킬 수 있으며 급수시 입체날개의 전판이 동시동작돼 강력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듀얼 디디모터와 12개의 입체날개가 만들어내는 입체돌풍물살로 강력하고 시원한 세탁이 가능합니다. 대용량 이중안심필터가 먼지를 꽉 잡아주는 데다가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돼 있어 위생적입니다. 사중 진동저감으로 늦은 밤 세탁도 부담 없는 삼성전자 그랑대 통버블 세탁기 어떠신가요? 사중 진동저감으로 늦은 밤 세탁기 감사합니다.